안녕하세요. 도리쇼핑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. 총 18개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선별하고 그중 5개의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추천 기준은 판매량, 평점, 가격입니다. 앞서 보여드린 18개의 상품들의 가격입니다. 가장 싼 상품은 12,540원이고 가장 비싼 상품은 232,490원입니다. 블루투스 이어폰의 평균 가격은 45,638원입니다. 다음은 상품들의 리뷰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리뷰수가 많은 상품은 43,530원입니다. 블루투스 이어폰의 리뷰수를 통해 판매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. 5위 상품입니다. 선정 기준은 판매량과 가격입니다. 4위 상품입니다. 이런 디자인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아서 해서 에어팟일 세대일 때만큼의 어떤 블루투스 이어폰이라면 꼭 에어팟을 사야 할 같은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. 3위 상품입니다. 스피커폰으로 할 때도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피해도 가고 마침 필요했던 블루투스 이어폰전은 안드로이드폰을 쓰고 있다 보니 에어팟을 쓰기에는 총 그래서 선택한 텐톤 TSX 다이아팟 블루투스 5.3 이어폰 일반 유광 블랙으로 입힙니다. 1위 상품입니다. 감사합니다. 민간피부 화장품 연구원이 만든 비건화장품 코슬로우입니다. 아래 관련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